저희 샤이니의 15주년을 기념하는 마이 샤이니 월드 영화가 개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맞다 그런 거 너무 많지? 전 너무 많죠 어떤 걸로 직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장난이고 장난 아니잖아 입덕 계기가 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 서울들은 우리 샤이니를 어떠한 계기를 좋아하게 된 거야? 저희 샤이니 노래 중에 가장 최고 궁금합니다 저희가 좋아한 첫 아이돌인지 그렇지 않나? 저는 뭘 좋아해요 샤이니 월드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 어땠어요? 어떤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되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계기 저희를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물어봤으니까 되게 기대돼요 궁금해요 저희가 15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저희가 이렇게 질문도 해봤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만나는 자리가 더욱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뭔가 저희의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 또 한번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희가 15주년을 기념해서 마이 샤이니 월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의 성장 서사라고도 볼 수 있는 15주년의 그런 역사 하늘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에도 꼭 솔직한 대답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